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제 어른들 노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페이든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 어른들, 어른들은 내 동생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동생.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엘리,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내 동생. 68.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사실 아버지가 전화할 때, 엄마가 전화할 때, 엄마가 전화할 때,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오늘은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어떻게 한국어로 말할 때에요? 페이든? 네.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엄마가 부를 때에요. 엄마가 부를 때에요. 아빠가 부를 때에요. 엄마에요. 그러니까τί. 말이 다가에요. 엄마가 그냥 엄마에요. 엄마가 전화할 때에요. 엄마가 전화해 줍니다. 엄마가 엄마가 객활할 때에요. 엄마가 부를 때는 부를때는 오, 아니요. 그럼 끝입니다. 아빠가 부를때는 꿀떼지 기억나요? 꿀떼지인데 엄마가 부를때는 다시 반복하세요. 엄마가 부를때는 두꺼비 두꺼비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부를때는 한국어로 말해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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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부를때는 첫번째 포지션이에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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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까지 엄마가 부를때는 엄마가 부를때는 korean first consonant korean g with vowel a g with a ga 엄마가 follow the music on his eyeball 엄마가 부를 때는 korean b sound is just like that one two three four b korean b and then vowel u korean u sound is just like that one two like that okay yes so b with u bu rl and the liby and liyong ul sound and r and with horizontal line u horizontal line u so r with rl u so i need a batch in l sound wow look at that follow the music on his eyeball horizontal line is u horizontal line is e u e e dance mode yes u through bo rl and double u through bo rl and double u through bo rtt e apple e apple e apple e 에는 배 영어 H 한국어 바울 에 부를 때 는 한국어 N 영어 L N 허리전털 의 손 는 나로받침 은 은 허리전털 라인 발로 담밀손이죠 하이버 엄마가 부를 때 는 3번 받침 는 는 를 를 엄마가 부를 때 는 오케이 레츠 리뷰 아빠가 부를 때 는 엄마가 부를 때 는 토 원 아빠가 부를 때는 꿀 돼지 엄마가 부를 때 는 두까비 그쵸 아빠가 부를 때는 꿀 돼지 엄마가 부를 때 는 엄마가 부를 때 는 두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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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엄마가 부를 때 는 엄마가 부를 때 는 엄마가 부를 때 는 땡스 포 왓칭 미스 소니 채널 해피새러데이 에브리바디 아자 engineers 아이티raul 어 지역 엄마가 부를 때 는 하하 OR